한 주립교도소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면회를 오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살인죄로 복역 중인 그를 유치원 들이러 온 학부모 마냥 나가는 조건으로 CIA에 비밀요원 CIA가 되어달라는 것 그렇게 CIA의 여섯 번째 요원 식스가 탄생하게 되죠 18년 후 업계 최고가 되어 있는 코드네임 6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처럼 특정 인물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목표물을 조준하고 총을 쏘르는 순간 그럼에도 센터장 카마이클은 발표하려는 명령을 내리죠 한참을 고민하던 식스는 명령을 불복종하고 명령을 불복종하고 혼란한 틈을 타 수어들을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하죠 타깃이 밖으로 뛰어내리자 따라온 식스에게 무언가를 아는 듯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식스는 화려한 실력으로 그를 제압해버리죠 그리고 넘버4는 식스와 같은 훈련을 받았고 다음 타깃은 식스가 될 거라며 무언가든 목걸이를 건네줍니다 뒤늦게 찾아온 미란다 시에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하자 센터장은 원하는 물건들을 찾지 못했고 식스에게 그 물건에 대해 묻지만 근처 PC방으로 간 식스는 드라이브를 열어보자 암호화되어 있었죠 드라이브를 누군가에게 택배로 보내고 자신을 영입한 피치에게 이 사실에 대해 말해주자 구출팀을 보내주기로 하는데요 한편 센터장은 식스가 복귀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식스를 잡기 위해 미친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로이드를 부르게 됩니다 한편 구출장소에 도착한 식스 처음 보는 브로와 시그널을 주고받고 장난꾸러기 그 시각 동료들의 장례를 치리던 피치에게 찾아간 로이드는 피치의 조카를 납치했으니 순순히 협조를 하며 협박했죠 잠들어 있던 중 피치의 전화를 받은 브로는 식스를 제거하려는 명령을 받게 되고 동료들과 함께 서서히 접근하는데 다수의 싸움에도 밀리지 않는 식스는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가고 분해되는 비행기와 함께 상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펼친 적을 손쉽게 제압하며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피치는 식스가 죽지 않을 걸 생각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는데요 피치의 조카가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3년 전 피치의 조카 클레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킬로의 집안이었기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클레어 피치의 부탁으로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줬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신분 세탁을 위해 찾아간 세탁소 그는 천재쿨을 통해 클레어의 심장박동 측정기기로 클레어의 위치를 알아내고 새로운 신분을 위해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이 남자는 로이드의 정보를 받아 식스에 덫을 놓아둔 것이었죠 한편 미란다를 의심하는 센터장 센터장은 자기를 과시하고 시에라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주며 식스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식스의 위치를 알게 된 로이드 명령을 무시하고 식스에게 찾아가기로 하는 미란다 한편 탈출을 계획하는 식스는 필요한 무기와 배수관을 터뜨려 올라갈 준비를 끝냈는데요 그 타이밍에 도착한 로이드 식스는 만들어둔 무기로 적들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시작되는 상남자 테스트 그렇게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코넌의 마취 미란다가 마취총으로 재워버리고 식스를 차로 데리고 온 그녀는 꿈나라로 보내주었죠 한편 살벌한 경비를 두르고 있는 로이드의 본부로 끌려간 피치는 클레어를 만나게 됩니다 미란다는 목숨을 구해준 신뢰로 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를 도와주기로 하죠 드라이브를 누군가에게 보낸 영상을 보게 되고 식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치를 고문시켜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로이드의 고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웃어주지만 한편 피치의 상관 마고릿에게 찾아간 두 사람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고릿은 죽은 듯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해킹으로 암호화된 문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로이드의 부하들이 마고릿의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비밀문을 이용해 탈출하기로 하고 식스의 탈출을 도와주고 들이닥친 부하들과 함께 경찰을 제압하고 도주에 성공한 식스 결국 붙잡히게 된 식스는 공원 한가운데에서 수값을 채워지게 되고 로이드의 부하들이 들이닥치는데 시민들은 물론 경찰에게도 무찹을 발포하고 경찰들과 교전이 이뤄지죠 총을 주운 식스 일이 커지자 철수를 제안했지만 사라진 식스를 찾는 중 위험에 처한 식스 그때 식스는 차분하게 한 명씩 정리하고 미란다의 차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지붕으로 올라간 식스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버리고 미란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클레오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인근 병원에 들어가서 세탁소에서 알아낸 문자로 클레오의 위치를 알아내죠 그때 두 명이 동시에 덤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실력에 드라이브를 빼앗기게 됩니다 미란다에게 총을 넘기고 조준 그렇게 근처 말에 숨은 두 사람은 약국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아버지의 폭행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동생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를 쏴버린 거였죠 그 시간 식스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 한편 임무를 끝내고 돌아온 킬러는 드라이브를 건네주었는데요 클레오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 식스 두 사람이 왔다는 신호탄으로 화려한 등장을 예고합니다 그렇게 모든 경비를 제거하고 두 사람에게까지 도달한 식스 상황실에 비상전원이 들어오게 되고 미란다의 위치를 알아냈지만 두 사람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하던 중 총에 맞은 빛이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클레오를 데리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 시간 정신을 차린 인도 킬러 미란다를 쉽게 제압한 인도 킬러는 죽일 수도 있었지만 드라이브를 건네줍니다 어느새 로이드가 바로 뒤까지 따라 붙었는데 피치의 희생으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지만 끝없이 들이닥치는 부하들과 죽일 듯 달려오는 로이드 클레오를 인질로 잡고 손잡은 로이드는 미로 쑥으로 들어가죠 한편 위에서 저격을 준비한 미란다 로이드의 뜻대로 총을 버리고 클레오를 놔주는 대신 전면전을 붙을 것을 제안하죠 식스마저 읽기 싫었기에 간절하게 붙잡았지만 그의 한마디에 믿음이 생긴 클레오 주먹으로는 적수가 안 되자 칼을 꺼내든 로이드 과거에 악몽이 떠오른 식스는 또다시 패배를 겪을 수 없었기에 모든 힘을 쥐었자네 로이드를 제압하는데 로이드의 동료가 죽여버렸죠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녀는 식스를 살려주는 대신 한 가지 제압을 하죠 그렇게 모두 살아 돌아가게 됩니다 2주의 시간이 흘러 경비가 살벌한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고위 간부들은 이번 일을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죠 한편 감금되어 있는 클레오 식스에게 찾아간 두 사람은 얌전히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방으로 들어온 클레오는 누군가 다녀간 흔적과 식스의 쪽지를 보게 됩니다 식스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초조하게 기다리는 클레오 식스와 함께 먼 곳으로 도망치게 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역대 최대 비용을 들인 가플릭스님께서 개쩔고 화려한 액션씬을 보여줬는데요 비행기 전투심부터 마지막 1대1 대전씬까지 마블 시리즈 이후 역대 개쩌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적들과 클레오를 데리고 도망친 식스를 보여주며 시즌2 예고까지 암시했는데요 시즌2에서는 더 많은 제작비를 사용해 화려한 액션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영화 그레이맨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영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